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가끔 가다가 수업이 끝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아, 지금 방금 전에 그랬네요. 그게 언제냐면은 녹화하는 걸 잊어버렸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렇거든요. 줌 수업을 끄면은 녹화 세션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떴어요. 제가 버튼을 안 누른 거죠. 오늘 어쨌건간에 지금 숙제로부터 계속 파생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전에 했던 숙제를 보면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작게 작게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40번의 if에서 문장을 만드는 걸 보니까 가정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가정법이 문법에서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도 많고 한국인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외웠다가 잊어먹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의식상에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개괄적으로 전부 다 다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이걸 100%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에게도 제가 물어봐도 그렇진 않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되게 많아요. 진짜. 알듯한데 또 갑자기 또 이상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뭐라면 뭐뭐 하겠다. 내가 뭐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리고 내가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도 나오고 그 다음 미래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 이제 그냥 평소라고 봐야 되나? 그냥 이런 애매한 애가 있어요. 얘가. 이거는 이제 미래 시제를 그냥 현재 시제로 당겨서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썼을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I hope를 많이 쓰거든요. wish보다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if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냥 I wish. 그 다음에 주어 따로 뽑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하나 더 갖고 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뭐가 좋냐. 이거는 지금 나중에 이제 학과 과정에 들어가서 가정법에 대한 시험이 나오면 아이들 진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이해를 못해서 애들이 넋을 놔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 부분이 이거거든요. 지금부터 저희는 그냥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가정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가 볼 때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야겠죠. 이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숙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을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제출하시오라고 할 건데 아마 다 틀릴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걸 반복을 하고 이거를 더 이상 안 틀릴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영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가정법을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에서 충분히 다루긴 했는데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한 시간 만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워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 전에 숙제와 그 다음에 안키로 넣어준 문장을 해당하는 숙제와 그 다음에 스스로 영작하는 숙제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많이 발전시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매끄러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